아 그렇구나. 여기 지금 우리 청덕은 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헬기들은 여기서 지금 문을 다 뜨고 있네요. 아이고. 우리 소방 헬기들 여기서 다 대기하고 계시구나. 여기에서 보고 계시구나. 우리 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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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미 또 소방 헬기입니다. 소방 헬기 맞나요? 산림체 헬기인가? 저는 구분이 안되네. 아까 제가 그 까맣게 불타고 뭐야. 까만 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민간 세력. 민간 세력. 연기가 지금 얼마나 맨날 며칠을 지금 다녔는지. 헬기에. 맨날 며칠 다녀서. 지금 우리 물드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드는 소가. 고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수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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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집 방송입니다. 수고맙습니다.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까맣습니까 여기는.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다녀가지고. 매연. 매연. 쉬는 시간이 없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거죠. 우리 소속은 그러면 소방 우리 쪽입니까. 우리 소속은. 우리는 산림 쪽입니까. 민간 쪽으로. 아예. 민간 지으러 온 세력입니다. 야이고. 정말. 쉬지도 못하니까. 계속 그냥. 이래서. 저는 이게 아까. 밑에 저. 지오에서 보니까. 까매가지고. 하도 많이 다녀서. 연기에 거울러 샀나 이랬더니. 우리 여기에. 엔진에 거울러. 너무 많이. 치지를 못해서.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에이고. 이게. 치지를 못해서. 여기가 새커맣게 돼요. 아. 민간입니다. 민간. 민간도 지금. 치워 세력이 와있거든요. 민간에서도. 우리 민간 세력들도 와있고. 물 뜨는 데가. 우리 청도도 와있네. 청도. 청도도 와있고. 청도. 구내. 우리 구내. 청도 구내 헬기네 이거는. 우리 댐이 가깝게 있어서. 우리 청도 헬기. 우리 청도 헬기. 우리 청도. 그래서 저희는. 해. 뭐. 그 의미가. 그 의미가. 이. 아. 나.